예술상 21번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예총 회장이 드리는 연예예술발전 공로상 예총 회장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에는 전국 130기 지휘와 함께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합찬경 회장님과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박연수 부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한지연수 부이사장님까지 박철경 교장 자리하고 계신데요.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가수 차성연, 강철, 신나남, 정연순, 김채희, 배소연, 김진환, 하동지, 정기영, 김두일, 이동기, 그리고 영덕지 회장 이처로우 가수 신명화, 이상 여러분입니다. 우리 연예지부의 지회장도 계시고 가수 여러분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 정피 장상이 되겠습니다. 시상하도록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차성연님, 오늘 의상이 정말 멋지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강철님, 상패와 함께 트로피, 그리고 꽃다만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신나나님 축하드리고요. 네, 정연순님도 축하드립니다. 자, 130여개 우리 예총 전국을 이끌고 계신 하철경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부이사장이신 박현숙님께서 축하의 마음을 담아 상패와 트로피, 그리고 예쁜 꽃다마를 전달하시고 계십니다. 아, 오늘 이 시간 지금 수상을 하시는 많은 분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많이 상을 타시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멀리 하동에서부터 오셨던 정기영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정기영 회장님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하동에서 아, 축하드립니다. 자, 가수 김들님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가수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뛰시고 노래의 농기의 주인공이시죠. 이동기님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철우 영덕지 회장님에 이어서 우리 가수 신명아님까지 다시 한 번 축하의 반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신명아씨까지 해서 쭉 소상을 하셨는데 강춘씨, 아주 멋진 인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이 아주 묵직게 보이는데 의미가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노상을 주시는 당협회 석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 상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지금 수상 소감을 발표하신 우리 가수 강춘씨는 조금 전에 그 환호를 받으신 강한희씨의 아버님 되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신아버지 맞죠? 뭐 아주 아버님의 인물이 그대로 그냥 왜 그러세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차석현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이 상은요.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걸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첼력 우리 예총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축하드리고요. 네, 새해에 더 좋은 일을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많은 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몰아청달을 위해서 함께 수고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총 회장상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지진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간만 된다면 한 명 한 번 다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방제상 그러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하...